다시 동점으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 발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발 사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. 모든 순간마다 신중하게 싸야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신중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나. 왜냐하면 마지막 발이니까요. 다음 발을 시작합니다. 다음 발을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준, 호흡, 심장박동, 내 감각과 표적지가 하나 되는 순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